잘하고 와 노경이가 많이 늦네 잠깐만요 초청장 좀 보여주세요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초청장을 놔두고 왔는데요 초청장 없는 분은 출입 못합니다 저기요 저를 부르신 겁니까? 잠깐 눈 좀 감아봐 쟤 연애하는 게 분명해요 괜찮으시면 명함 하나만 주시겠어요? 니가 왜 한혜리가 되려고 하는지 그것만 말해줘 안녕하십니까 참가방 17번 미스사울 한혜리입니다 저 여자 순아 언니 닮지 않았어? 최근에 알게된 어느 멋진 남자분과 꼭 데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순아 누나가 탈레비에 나왔다고 얘 어휴 순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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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ning